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게임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.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정리정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 우리가 무언가를 책상 위에다가 놓고서 막 만들잖아요 그죠? 자 그런데 조그만 걸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큰 거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레고를 이용해서 복잡한 걸 만든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여러분이 큰 거를 만들수록 여러분이 만드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레고블럭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레고블럭이 레고블럭을 어디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만 예 더 빠른 속도로 예 어떤 크고 복잡한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예.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게임에서도 바로 이 정리정돈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. 자 그러면 그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있는 블럭을 한번 보시죠. 자 이 블럭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똑같은 블럭들이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 한번 찾아볼까요?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블럭 이것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이 정확하게 같습니다. 그렇죠? 자 그런데 똑같은 블럭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복이라고 해요. 중복 중복 무언가가 중복됐다.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죠? 바로 그 중복이라는 거죠. 자 똑같은 것들이 중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을 이 블럭은 떨어지는 것 또는 점프하는 것과 관련된 블럭들이잖아요. 저 블럭을 개선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이 고양이를 움직일 수 있게 저 블럭을 우리가 변경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여기에 여러 개의 블럭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다가도 다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자 우리는 지금 똑같은 블럭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덜하지만 만약에 똑같은 블럭이 열 개, 스무 개, 백 개, 천 개, 만 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 그 많은 블럭들을 다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서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?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코드예요. 그리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이거입니다. 자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블럭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가 다르냐면 이 부분 과 이 부분 이 다르고 이 부분 과 이 부분 이 다릅니다. 어때요?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이걸로 바뀌었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이걸로 바뀌었어요. 즉 어 좀 복잡한 예 이 복잡한 블럭들이 하나의 블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블럭이 하나의 블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몇 개짜리인가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블럭인데 여덟 개가 아니라 천 개짜리 블럭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천 개가 되는 천 개짜리 아주 길고 복잡한 블럭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의 블럭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지만 하지만 이 블럭과 이 블럭이 정확하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면 예 좋겠죠? 예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을 우리가 이 블럭들을 묶어서 하나의 블럭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블럭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. 블럭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거예요. 여기 있는 블럭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만든 블럭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블럭들을 묶어서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자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저 많은 블럭들을 저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, 정돈 할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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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